시작해요 네 잠시만요 영화 좀 틀릴 거에요 네 먼저 보여주세요 네 아까 들어오셨나? 응 아직 안 들어오셨어 그래? 우리 몇 명이야? 빵명 응? 왜 이거? 빵명 빵 왜? 왜? 아까 다 나가셨어 우리가 끊긴 바람에 그래? 응 죄송합니다 나중에 또 오시겠지? 그러게 오시면 너한테 이뤄줘 알겠어 이제 그만 할까? 할까? 응 힘들지? 응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? 있습니다 뭐요?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저희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니니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버튼도 꾹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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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